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기후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폭우의 양상과 기후변화 실태, 이와 관련해 마련해야 할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진 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 비 특히 단기성 폭우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강수의 패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간 전체 내리는 강수량이 한 1,280mm 정도 되는데 보통 강수의 분포는 6월과 8월 사이 한 3분의 2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예외적으로 남부지방에 한 달 가까이에 약 한 600mm 정도 강수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강수량이면 1년간 전체 내리는 강수량의 약 한 2분의 반 정도가 내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게는 아마 남부지역의 시간당 80mm에 해당하는 매우 강한 집중호우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엘리뉴 현상으로 일단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름의 형태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장마전선의 어떤 비구름의 형태를 보면 동서는 좀 길게 뻗어져 있고 그다음에 남과 북으로는 비구름의 어떤 좁은 형태로 어떤 형태의 구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따뜻한 해수면이 강한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올해 이렇게 좀 많은 비가 내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여름 장마라고 하면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부어지면 전체적인 장마 기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 장마는 예년 같은 경우는 한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 정도 한 달이 조금 넘죠. 그렇게 좀 장마가 되는데 요즘은 앞부분은 잠깐 말씀드렸지 일단 강쇄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좀 장마 기간이 좀 많이 무색해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간 전체 내리는 강수량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은 일단 시간 공간적으로 좀 많이 패턴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봄철 기간 같은 경우는 좀 강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24%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수 일수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강수량은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른 장마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한 번 강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집중적인 호우 형태의 강수량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반면에 보통 우리가 보통 7월 하순 정도의 장마가 끝나는데 요즘 같은 최근 5년의 좀 패턴을 보면 아마 9월까지도 좀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좀 계절 일수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여름 일수가 길어지게 되면은 장마 일수도 당연히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마 일수도 길어지고 비가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형태로 바뀌면 비 피해, 재난 양상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강수의 패턴이 시간, 공간적으로 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어떤 한 번 강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국지적이면서 집중호우 형태를 좀 보이는데요. 이러한 극한의 어떤 기상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면은 재난재해의 강도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예측 범위에 벗어난 좀 대형 재난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극한 기후의 노출 빈도가 커졌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그 재난재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또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개발이나 그 다음에 사회가 좀 많이 여건이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감도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이러한 좀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재난이 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좀 양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해 좀 유형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 우리 그 재해 유형을 보면은 보통 그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하천 주변의 어떤 시설이나 구중물에 대한 좀 피해가 집중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하천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피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도시의 좀 개발이죠. 도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도시의 개발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유출 개수를 하는데 이런 유출 개수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어떤 그 지표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직접 유출량은 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에는 그 배수가 도시의 우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도심지에서 침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작년에 많은 어떤 그 도심 지역에 좀 침수를 입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재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형태로 재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단계성 폭우의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그 전 지구 같은 경우 지난 100년 동안 한 0.8도씨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약 한 2보다 한 2배 정도 빠른 한 2도씨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그 지리적인 좀 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 지역 간의 지금 기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대비 우리 2010년대 지금 기온의 변화를 보면은 한 0.7에서 1.3도씨 정도로 크게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평균 기온의 상승들은 즉 이제 극한 기후의 현상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80mm 이상의 호우일수가 80mm 이상의 호우일수가 어떤 최근 10년간의 패턴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한 2.6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요. 아 그리고 폭염일수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폭염일수 같은 경우는 1970년 대비 뭐 적게는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일수가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는 좀 한 17배 정도가 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좀 이런 그 이상기후에 대한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났는데요. 올해 4월 같은 경우 벌써 그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더위에 대한 좀 체감도 좀 일찍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좀 그 계절이란 봄이 무색할 정도로 아야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형태의 좀 계절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5월 같은 경우 벌써 그 일 최고 기온이 한 30도가 넘는 일수가 두 번 정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35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35도는 그 기상 관측 사상 이래 좀 최고의 기온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피의 이제 강원도 지역은 아닙니다만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가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폭우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적극하게 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결론은 뭐 인재겠죠. 그래서 좀 이번 사고를 보면은 재방이 터지면서 그 외수가 지하차도로 유입이 되면서 좀 이러한 참사를 좀 불러일으킨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약간 방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에는 수위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고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하천에 이제 수위계가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런 수위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실시간으로 이제 수위가 모니터링이 되고 어느 일정한 구조물에 계획 수위가 계획홍 수위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재방은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낭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재방을 이제 임시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런 재방에 대한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소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수배수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떤 수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좀 이런 홍수기에 좀 대비해서 재방 관리를 좀 제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좀 지하차도의 점검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은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지가 많은 만큼 비가 오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강원도의 수해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같은 경우 도시의 침수보다는 산사태나 토속류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산림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노출이죠.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좀 많이 커져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어떤 강수의 일수가 지속이 되거나 그 다음에 집중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양의 공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토양의 공국에 좀 수분이 포화가 되면은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토속류나 이런 피해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천을 잠깐 좀 구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산지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산지하천의 특성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지체 시간하고 도달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체 시간하고 도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돌발 홍수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홍수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좀 위험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낙 또 유료의 경사, 유역의 경사 이런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좀 유속도 매우 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형태가 좀 어떤 사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는 어떤 하천의 형태가 사행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망국부죠. 망국부에서 충부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 흐름의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좀 재방 유실이나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어떤 구조물 파괴를 위해서 그 인근 지역에 좀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좀 물이 확 불어나고 유속도 세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이죠. 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 강원도 역시 변화하는 기후 실태에 맞춘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경보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제 경보 시스템을 보면 하천의 수위나 강수량을 가지고 경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달 시간에 워낙 짧기 때문에 한 60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서 어떤 강한 강수로 인해서 경보를 발효한다고 해도 하류 지역에서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류 지역의 강수량과 하류의 어떤 홍수량과 연계해서 어떤 GIS 기반의 어떤 플랫폼 통합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서 설명 주셨듯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지 지역에서 워낙 산사태나 토속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지 시스템들은 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걸 좀 산간 지역까지 많이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침수 경보 예보죠. 침수 경보를 위한 어떤 침수 계측 시설 설치나 그다음에 어떤 도시의 침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경우 또 사전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 계측 센서를 설치를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빨리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도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8년도에 우리 강원도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같은 경우는 우리 홍천 지역에서 41도라는 기상관측사상 이래에 최고의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200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좀 불명예스럽게도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으로 좀 잠깐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6일 동안에 약 한 500mm에 넘는 강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 지역 한 마을 전체가 다 침수되는 이런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죠. 같은 해 9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우 강한 태풍이 일주일 사이에 두 개가 연이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 지역에 한 160억 원 상당히 좀 재산적 피해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강수의 일수의 패턴을 보면 겨울과 봄철의 강수일수가 좀 많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수일수의 감소는 결론적으로 대기의 건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특성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 산불로 커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 2만 8천 헥타르 정도의 산림이 손실되는 그런 피해가 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단순히 날이 더워진다, 비가 많이 온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재난재해로 인한 임명이나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각적인 분야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물보족이요. 봄철이나 가을철 기간에 어떤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수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보족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량 안보의 위협이죠. 작년 같은 경우 폭염하고 집중호우가 반복을 되면서 우리 뿌리채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썩어 없어지는 그다음에 또 배추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안이 다 골마 터지는 그런 식량 안보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꽤 힘들겠죠. 코로나죠. 이런 심중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기온이 1도씨 정도 증가하면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이 한 4% 정도는 증가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는 돌발병이충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의 패턴을 보면 1년에 한 3.3mm씩 계속 동해안 지역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토가 물에 잠기는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전 세계에 투발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050년도 이후에는 아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개인이 해야 할 노력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주신다면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얘기는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응하는 방법은 잘 아실 텐데 다들 대응하는 방법은 잘 아실 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5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아픔과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많은 신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미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람이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구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상현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자기 역할에 좀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라면은 아마 전 지구의 모든 시스템,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기후정책연구실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